XSFM입니다. I, D, W, K 이슈 넷. 한 번 좌절해도 재도전. 민주당 민병덕, 전당 배진교. 보은처에서 정모의는 독특하게 보은처를 심사합니다. 이게 국방위가 아니에요. 보은처에서 뭔가 소식이 없나 살펴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독립운동 임명사전 대필 논란. 이게 무엇인가? 때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1만 5천명의 임명사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임명사전인 겁니다. 그리고 당국대 동양학 연구원과 지필 용역을 맺고 으쌰으쌰 만들고 있었어요? 네. 이미 하청을 줬어요. 그런데 이 과장에서 독립기념관 연구원 21명과 국가보훈처 연구원 5명이 지필진에 참여를 했습니다. 26명의 연구원. 그리고 이들에게 원고료 1억 4,822만 원을 지급을 했죠. 돈. 그런데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사무와 관련해서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있는 겁니다. 토해. 그래서 2016년 원고도 환수하고 원고료도 환수했습니다. 사실 1억 5천명을 26명이 받았으면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닙니다. 500만 원, 550만 원 꼴이에요? 네. 그런데 뭐 그런 법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있어야 된다 싶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 박물관에서 사업을 수주하는데 그걸 자기네 직원이 전문가여서 일을 해서 직원이 돈을 받으면 내부거래죠. 그냥 비리하라는 거니까요. 그런가요. 그런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면 또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독립기념관이 아니고 중소기업 산업박물관 이런 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명사전 작업이 다른 작업자에게 다시 맡겨집니다. 다른 작업자는 원고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출한 원고를 보니까 이전의 그 문제의 원고와 똑같은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죠.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대학원들 입장에서 해피캠퍼스죠. 그렇죠. 상당 부분을 베낀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에 똑같은 작업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베끼고 싶은 의욕이 들겠죠. 그럼요. 한겨레에서 원고를 입수해서 참 그 부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참 세상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법 지키려고 굳이 다 뺏었더니 새로 맡긴 곳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오 누가 써놨다고요? 이렇게 되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 세상에 믿을 새끼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오 해피캠퍼스? 네. 그 해피캠퍼스에 당한 교수들일 텐데. 해피캠퍼스에는 없다고 해도 해피해 했겠죠. 그렇죠. 네. 한겨레에서 원고를 입수해서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돌려봤습니다. 네. 환소한 원고와 새로 작성한 원고의 원고 간 일치율이 40에서 50% 정도 일치했습니다. 아 반을 먹었어요. 네. 일부 주어와 서술어를 동의어로 바꾸는 등의 작업만 있었지 사실상 문장의 50%가 거의 동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교열이죠. 학술단체에서 권장하는... 그렇죠. 김건희 씨 때는 유명해진 단어 뭐죠? 유지. 아 그래요? Y-U-J-I.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원고를 쓰는 법입니다. 학술단체에서 권장하는 표절률은 10에서 15% 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스테이션이죠. 네. 합법적인. 인용으로 보나 봐요. 합법적이니까 당당한. 정당한. 네. 게다가 표절의 결정판이죠. 네. 이게 나오면 이제 우리 모두 안심을 하죠. 네. 오타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교열 대충했죠. 오타무치기. 네. 아니 걸리기 싫으면 F8레도 잘 누르든가 이게 뭡니까? F8도 못 잡는 거 가끔 있잖아요. 오타도 말될 때. 아 그렇구나. 아니 도둑질을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그래. 심지어 대체 작업자가 원고료도 일부 원래의 그 공무원한테 돌려줬습니다. 아. 푸맛이었어. 그럼 이건 진짜 교열 작업이었네. 이러면 처음부터 원고 환수하고 원고료 환수한 의미가 아예 없죠. 두 번 속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기념관 감사부에서 원저자 7명에게 업무산 배임과 사기, 대체 집필자에게도 사기죄 혐의를 국민권익위에 전달을 했고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이 결과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저자 7명에게 저런 죄목이 돌아간 걸로 봐서 원저자들은 베네핏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넘겼다. 응. 국감장에서 민병덕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대와 당국대의 항맥을 지적했습니다. 아하. 실제 인명사전 편찬 실무진들이 거의 국민대와 당국대 출신이고요. 이들이 내부 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되게 구슬픈 게.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할 짓을 두당 600만 원 때문에 저지르다니. 쉽긴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이 이런 식으로 둘러갔다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럼요. 두당 600 때문에도 이 짓을 했다면. 그렇죠. 다른 소소한 것도 꼼꼼하게 열심히 챙기는 훌륭한 가장이었을 겁니다. 가장 명확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대체 지필자로 선정이 됐고 또 이 프로젝트의 지도 교수였던 한시준 교수는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국감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독립기념관 관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체포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도주의 우려가 없나 보죠. 정의당 배중교. 왜냐하면 독립기념관 너무 넓거든요. 도망치기에. 이런 관점이 나올 줄이야. 건물에서 입구 너무 멀잖아요. 거기 일사병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못 찾은 줄 알았는데 30년간 독립기념관에서 살던 사나이. 그렇죠. 서프라이즈에 나오고. 그 저기 일본 감옥 재현해놓은 데서 발견되고. 거기서 마네킹인 척하고. 그렇죠. 마네킹인 척 알았는데. 구석에 누워있는 거는 마네킹이 아니라. 사실은 케찹발은 독립기념관장이었다. 독립기념관 기억나네요. 벽관에서 나오고. 거긴 신바트의 모험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목욕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리고 정의당 배진규 의원에 의하면 한시중 관장이. 이제 관장이니까요. 내부 비상인감사에게 비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게 참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분간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요. 내 비위를 자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너도 구린 거 있다. 내 비위를 신고하면 네 비위를 신고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너도 구린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그렇죠. 상호 확증 신고. 저랑 유PD의 관계죠. 서로 20대 시절의 흑역사를 각자 것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한시중 관장이 신고해가지고 그냥 둘 다 처벌하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그러면 좋죠. 그리고 감사부장한테도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꽤 꼼꼼했죠. 네. 감사를 진행한 내부 제보자도 택출을 했고요. 협박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황기철 보은처장에게 한시중 관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실에서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한시중 관장이 앉아있는 앞에서. 그렇죠. 본인인 한시중 관장은. 네. 이 지적을 듣고. 감사 보고서를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왜 네가 보니. 왜곡된 내용이 있었다.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범인이 하는 말이죠. 도망갈 시간을 달라는 건데. 너무 멀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묘했던 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질문을 들을지 모르고 나왔다는 거야. 아니면. 동일기 형광에만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설마 걸렸는지나 몰랐네. 이렇게 생각한 건지. 예. 묘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도둑 이야기였습니다. XSFM입니다.